네 감사합니다. 이렇게 많이 봐주셔서 제가 별로 그렇게 좋은 컨디션이 아닌데 항상 독상회 할 때마다 이렇게 컨디션이 지켜지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인내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. 그래서 앵콜로 내 마음은 당신의 전부라는 독일 어페레터 다이니스트 마인 단체센스를 먼저 드리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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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